실제로 제가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많이 접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강의 시작하고 끝날 때 모두 같이 인사를 하자. 그래서 학생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강의 첫 시간에 가서, 이건 개콘의 끝난 프로그램인데 우리들만의 약속을 하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도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든가 줄을 서서 개설하는 거 이거 안 지킨다고 새고랑 안 찹니다. 경찰 출동 안 합니다. 하지만 지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첫 시간에 강의 소개를 하고 오고 나서 약속을 합니다. 강의 시작을 할 때 제가 들어와서 딱 수면은 학생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인사를 하자. 안녕하십니까? 같이 인사를 하고 앉아서 강의 시작하자. 그리고 강의 끝나서 오늘 강의 여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딱 수면은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자. 차량 구령 붙이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인사를 하죠.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뻘쭘한데요. 그리고 하자고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번씩 연습을 해요. 일어나서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앉고. 첫 시간 끝났을 때 인사해야지 하고 이렇게 세웁니다. 처음에는 몇 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제가 딱 수면은 일어서요. 물론 전부 다 다 기립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학생은 얘기도 하고 있고 딴 짓도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다 같이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개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무송송으로 정리가 안 되고 그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건 좀 정려됩니다. 인사하고 나면 애들이 다 수업 시작하는구나 하고 그리고 제가 저희 학부 과목도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또 다른 과목도 강의하거든요. 다른 과목도. 계론 과목도 강의하는데 복도에서 인사한 학생들이 좀 늘었어요. 저는 얼굴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저기 복도 끝에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 추석부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을 강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75분 수업하다 보면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제 강의가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인터내션의 고조가 있고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학생들이 이제 자그덩이요. 그랬을 때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일 앞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그렇게 시키는 것보다는 이름을 불러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주의를 눈을 번쩍번쩍 뜹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사진 추석부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학생들하고 저하고 1대1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아마 여러분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나는 숲속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대부분 그래요. 저도 어디 강의 들어가면 앞에 앉았거든요. 저도 뒤에 앉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름을 불러주면 학생들이 거기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수업의 방관자가 아니고 정말 1대를 듣는구나. 그래서 이 사진 추석부를 만드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학교 차원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은 게 사실은 정보가 다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를 좀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사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학생들한테 하나씩 다 사진을 받았는데 보시다시피 다 받았는데 이거 받는 데가 4주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볼 때까지 내라. 안 내면 시험 못 본다. 거의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문제가 한 2000년도 중반쯤에 수업을 했는데 중간고사를 볼 때 제가 들어가서 감독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거의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 학생한테 그걸 좀 힌트를 줬습니다. 이건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힌트를 줬어요. 그냥 좀 걔만 헤매는 줄 알았는데 옆에 가보니까 또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너도 그러냐? 그래서 또 힌트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두 학생에게 힌트를 줄 수 없어가지고 결국 지나가면서 클래스에 그때 한 40명, 50명 들었는데요. 한 반 이상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중간고사 볼 때까지 중요한 그런 걸 학생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는 그래서 시험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중간중간에 퀴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한테 퀴즈를 보고 그리고 퀴즈를 봐서 학생이 만점의 50% 밖에 못 맞힌 경우 대개 한 3문제, 4문제 간단히 보는데요. 그러면 재시험. 다시 퀴즈를 보고, 재퀴즈죠. 재퀴즈를 보고 그걸 통과할 때까지 계속 하겠다. 학생들이 되게 포기하는 학생들은요. 그냥 일괄성으로 지나갑니다. 하나, 이번 시험 지나가지. 그런데 학습 손실 누적이 되면 결국 그걸 복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4학년 과목도 아니고 2학년 1학기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놓치면 거의 1년, 2년 다 놓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기회를 주고요. 물론 계속 어렵고 새로운 문제 내는 게 아니라 한 번 학생들이 조금만 자유의 관심을 가지면 그거를 패스할 수 있게. 그래야지 또 학생 자신감을 갖고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퀴즈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지방선거하는 날, 그날도 한 번 보강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식 저희가 중간고사 그런 걸 봤을 때 하위 학생들, 학생 수가 요즘은 저희가 60명 정도인데 한때는 80명, 100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만 면담을 했습니다. 개인 면담을. 그래서 학생들한테 중간고 성적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해서 네가 좋은 시간을 잡아라. 그래서 제가 일단은 되는 시간을 언제 언제 주고요. 그래서 네가 체크를 해서 수업 끝나고 10분씩만 얘기를 하자. 그래서 월요일날은 4, 5명, 수요일날은 4, 5명 이렇게 해서 2, 3주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게요. 학생들이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공부 방법을 모르는 학생이 있고요. 또 사과 학생이 저희 걸 정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기초과목이니까 처음 들었는데 막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좀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팁을 받아서 기말고사 잘 보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 경우는 우는 학생도 있어요. 정말 그 학생은 공부보다는 개인 문제가 큰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지도교수님한테도 연락을 확 드리고 저희 학부에 상담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공부보다 좀 그런 게 안정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저도 학생들 얘기하면서 많이 저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도 자신감을 좀 갖고요. 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밤낮 시험은 똑같은 시험은 똑같은 시험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를 시험 문제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적어도 50점, 60점 다 받을 수가 있다. 노력을 해라. 그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4위 25%니까 굉장히 낮은 학생인데요. 제가 경험상 보면 나중에 기말에 A-을 받은 학생도 있어요. 거의 기말에 만점을 받아갖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 성적이 향상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론하고 실험 과목을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실험하고 이론 진도를 마쳤고요. 실험하는 거를 이론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일주일에 하나씩 갔는데 가령 이번 주 실험을 한다. 그러면 제가 강의 시간에 웬만큼 이론 강의를 하고 한 5분, 10분 정도로 끝나기 전에 너희들이 이번 주 이런 실험을 하는데 이게 이런 내용이고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준비를 해서 가라. 예비 실험서를 보고 쓰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 주에는 너희들 지난번에 이런 걸 실험했는데 결과가 어땠느냐. 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해줍니다. 학생들이 자꾸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잘 이해가 되고 실험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요. 저희가 2004년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저희 학생들이 쓴 글 게시판이 있습니다. 글마다. 저도 거기 많이 들어가서 글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쓴 글입니다. 학생들이 쓴 글인데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전문가 수준으로 학생들이 썼는데 실험 조교가 적고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실험 교재죠. 교재가 도움이 안 됐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개선이 필요하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커리큘럼하고 안 맞는다. 실험이 커리큘럼을 너무 앞서간다. TV토론회도 될 정도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냈죠. 이론과 실험이 한 강자로 돼야 될 것 같다. 이건 다른 전자회로 실험인데요. 여기 아주 애틋한 표현이죠. 하나도 모르겠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것 좀 실험 좀 합시다. 피드백, 실험은 어떤 게 저희 전공 내용인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실험 결과를 보고서 씁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이 붙은 과목 실험이 있는 과목들은 다 합쳤습니다. 3 플러스 1으로 저희가 4, 5 과목 되는데요. 다 3 플러스 1으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험을 하는데 이건 전공적인 얘기인데요. 실험이라는 게 어떤 루틴을 주고 그것도 따라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중간쯤 가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월쯤 되면 설계 프로젝트를 내줘요. 너희가 설계를 해서 해봐라. 가령 옛날 거 했던 거면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온도 측정하는 회로를 만들어봐라. 온도 센서를 하나 소자를 주고요. 회로 만들어서 거꾸로 이게 몇 동가를 알아보게 하는 거 무게를 측정하는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게 합니다.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시간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채점을 해서 학생들에게 변별력을 주는 거죠. 정말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해봐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할 때 1인 1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실험 해보신 분 알겠지만 대부분 실험을 2인 1조를 시킵니다. 심하면 3인 1조도 시키는데요. 이게 2인 1조를 시키더라도 항상 사수, 부사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그래서 한 명은 실험하고 한 명은 대답하다 쓰고 그런데 역할이 번갈아 가면 되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학기라든지 다음 학년 가서 실험하게 되면 처음에 부사수였던 사람은 사수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우리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실험은 다 1인 1조를 하자. 그래서 혼자 실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너무 일이 많다고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는 이제 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실이라든지 그런 거 개조를 해서 다 1인 1조 실험이 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건 제가 한 건데 실험을 하는데요. 실험 방법에는 뭐를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글로 쓰기가. 제가 또 쓴 글을 보고 제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실험하는 순서들을 요새 휴대폰 동영상 좋은 비디오 장비가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하면서 오른손으로 움직이면서 왼손으로 찍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푸시 버튼을 눌러서 충전을 시작합니다. 이제 왼손으로 움직이고 오른손으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최종 전압까지 충전되었습니다. 이제 6V로 충전을 했고요. 전압을 찍고 푸시 버튼을 떼면 스위치를 띄는 거죠. 스티커는 개방이 되어 전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실험의 과정을 방전 버튼을 누르면 전압을 그쪽으로 동영상을 올려서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방전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압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고급 장비가 아니라 방전 버튼을 휴대폰에 동영상 찍는 거 휴대폰을 휴대폰에 유튜브로 올린 겁니다. 휴대폰이 방전되었음을 확인한 후 파일 사이즈도 작고요. 물론 자꾸 흔들리고 영상이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의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칠판 강의 장점도 있고 파워포인트 장점도 있고 동영상 활용장 장점도 있는데요. 꼭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섞어가면서 보조교제라든지 그런 걸 하면 사실 교수님들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생각하고 뭐 하고 하는 게 힘든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이런 게 빨리 습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의 교제를 만드는 노력을 어떻게 줄여가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느냐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하나의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채점을 했습니다. 실험시간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받아서 제가 학생들이 잘한 것 못한 것들을 감점 가점 해서 채점을 했습니다. 여기 어떤 학생이 쓴 거 제가 채점한 건데요. 쭉 읽고서 여기가 잘 돼서 여기가 1점을 줬고 여기가 2점을 줬고 그래서 기본 점수가 5점인데 이 학생은 7점을 받았고요. 어떤 학생은 실험을 했는데 토론을 디스커션을 잘못 했다. 그러면 감점을 마이너스 1점 그래서 4점 또 어떤 학생은 실험 표기급이 자꾸 틀리면 감점 감점 하면 2점 3점이 됩니다. 그래서 잘한 것 못한 것에 대해서 상벌을 줘서 계속 고치게 한 겁니다. 이게 저희 이공계에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결국은 3학년 4학년 되면 졸업 논문을 쓰고 보고서 쓰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의 트레이닝을 생각을 해서 처음 쓸 때부터 이거를 그냥 대강 쓰지 말고 맞춤법이라든지 철자법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쓰도록 훈련을 시키려고 보고서 채점을 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이고요.